워렌 버핏의 말처럼 투자는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다. 어떤 투자가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다. 자산을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다음 적정가치 이상으로 거래될 때 매도해야 한다. 그러나 행동편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세스 크라먼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증권 분석가가 되어 벤저빈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의 내용을 암기하고 워렌 버핏의 연례 주식총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더라도 대부분은 핫한 회사의 주식 상장이나 모멘텀 전략, 투자 유행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데이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식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잘 훈련된 전문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들이 항상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몸에 뵌 투자 방식을 개선하는 것뿐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별 책은 제임스 몬티어님이 지으신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시장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해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투자하는 마음 책을 읽어봤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린말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인가.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는 삶의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 그레이엄은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위험한 적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지난 20년 동안 s&p500은 해마다 평균 8%가 조금 넘는 수익을 창출했다. 현업 펀드 매니저들은 여기서 1에서 2%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개인은 연간 6에서 7%의 수익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은 연 1.9%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최악의 시점에 사고 팔았기 때문이다. 벤 그레이엄의 말대로 진짜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진화는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내는 지금도 15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의 환경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내는 300년 전의 산업화 시대는 물론이고 현재의 정보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해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내는 x 시스템과 c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x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뇌의 부분은 결정을 내릴 때 보통 감정적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x 시스템이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일단 x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처리된다. 그 과정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c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뇌의 부분은 정보를 보다 논리적으로 처리한다. 이 시스템에 관여하려면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c 시스템은 문제를 해결할 때 연역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을 따르려고 한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x 시스템과 관련된 뇌 부분이 c 시스템과 관련된 뇌 부분보다 진화적으로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논리에 대한 욕구가 진화하기 전에 감정에 대한 욕구부터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있는 테이블에 커다란 뱀이 든 유리상자를 올려놓은 후 당신에게 몸을 앞으로 숙이고 뱀에게 집중해달라고 했다고 하자. 이때 갑자기 뱀이 머리를 쳐든다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몸을 뒤로 젖힐 것이다.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말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x 시스템이 반응했기 때문이다. 즉 감정에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감정에 의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매도를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감정에 휩싸여서 위험의 피 성향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x 시스템에 의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일까? 1.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복잡할 때 2. 정보가 불안전하고 모호하며 자꾸 바뀔 때 3.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변하거나 상충할 때 4. 시간 제약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아서 스트레스가 클 때 5. 다른 사람과 의사도통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확실히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위와 같은 요인이 많이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투자하는 환경이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렌 버펫은 IQ가 100만 넘으면 지능은 투자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평균적인 수준의 지능만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투자자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질이다. 하지만 행동 오류를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제력, 즉 충동을 무시하는 능력은 근육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용한 후에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면 자제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다 보면 상황이 악화된다. 의지력만으로는 행동 편향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해서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렌 버핏의 말처럼 투자는 간단하지만 쉽지가 않다. 여기는 제가 인트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머린말에서는 우리가 행동 편향에 휩싸여서 투자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몸에 밴 투자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장 공감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고수의 전략, 2장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를 볼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시장 폭락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장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감탄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5장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애연하지 않는다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버블이 터질 때 같이 폭발하지 않는 법 해가지고 우리가 버블을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볼 거고요. 나머지 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공감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고수의 전략,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시간 여행에 서툴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할 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질문을 받으면 언젠가 자기가 잔뜩 흥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잘 상상하지 못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자신의 미래 행동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공감 격차라고 한다. 사전 조치의 중요성.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시간 여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쉬운 방법은 미리 준비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정적인 압박 상태에서는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계획과 준비는 형편없는 실적을 방지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본인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상태이면서 시장에 별다른 일이 닥치지 않았을 때 투자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분석에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음 단계의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전설적인 투자가이자 미추얼 펀드의 선구자인 존 템플턴 경은 이 과정과 관련한 완벽한 모범 사례를 제공한다. 그는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최적의 매수 시점이고 낙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최적의 매도 시점이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들 낙담에서 팔기에 급급할 때 대세를 거스르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어려움이 바로 공감 격차다. 최근에 주식시장 폭락에 이거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분명히 주식이 폭락하고 있으면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질까봐 다들 안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폭락이 왔을 때 산다고는 마음을 먹는데 실제 폭락 시점에 딱 들어서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사는 거죠. 템플턴 경의 종손녀인 로렌시 템플턴은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소개한다. 금매물이 쏟아지는 상태에서 냉철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템플턴 경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투매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구입할 주식을 미리 정해놓았다. 그는 템플턴 펀드를 운영하는 동안 경영 실적은 괜찮지만 주가가 너무 비싼 회사들이 목록을 적은 위시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시장의 금매물이 쏟아져서 그가 헐값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면 주식 중개인에게 그 위시리스트의 주식을 계속 사들이라고 주문을 넣었다. 당신도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공감 격차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전 조치를 취한 이 유명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템플턴 경도 시장 전체나 특정 주식이 40%씩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매수 원칙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미리 매수 주문을 해두면 투매 물량이 쏟아질 때 사들이기가 더 쉬워진다. 이는 투자할 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고 싶은 주식을 관심 목록에 두고 있다가 자신이 목표한 주가 아래로 내려가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 여기도 되게 재밌는데요.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보자. 이 게임은 20라운드까지 진행되는데 게임을 시작할 때 참가자에게 20달러를 나눠준다. 그리고 각 라운드가 시작될 때마다 투자를 하겠느냐고 묻는다. 투자할 경우 한 게임당 투자금은 1달러다. 그런 다음 동전을 던진다. 앞면이 나오면 참가자는 2.5달러를 받지만 뒷면이 나오면 1달러를 잃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 게임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확실한 첫 번째 사실은 잃는 돈과 따는 돈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매 라운드 투자하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길 때는 2.5달러를 받고 질 때는 1달러를 잃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두 번째 사실은 이전 라운드의 결과가 다음 라운드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전은 이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게임을 연구한 이들은 매우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게임을 진행했다. 첫 번째 그룹은 모두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당신이나 나처럼 표면적으로 뇌 손상의 징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그룹은 두려움을 비롯한 모든 감정 처리와 무관한 부분에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이었다. 뇌 손상을 입었지만 두려움은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 중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땄을까?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룹이었다. 이들은 전체 라운드의 84%에 투자한 반면 소위 정상불위에 속하는 이들의 투자율은 58%였고 두려움과 관련이 없는 내 부위가 손상된 그룹의 투자율은 61%였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룹은 특히 돈을 잃은 뒤에 그 진가를 발휘했다. 이들은 돈을 잃은 뒤에도 85% 이상의 투자율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두 그룹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매우 적절한 행동이었다. 나머지 두 그룹은 1달러라도 잃으면 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돈을 잃은 뒤에는 투자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다. 당신은 이들이 실수해서 교훈을 얻어 다음 게임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전체 20라운드의 게임을 5라운드씩 4번으로 나눠서 진행한 결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4그룹의 모두 비슷한 비율로 투자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첫 번째 게임에는 약 70%를 투자했지만 마지막 네 번째 게임에서는 투자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게임이 계속될수록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약세장에서 보이는 행동과 비슷하다. 위의 이야기는 예전에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면 시장에서 헐값에 매입할 기회가 생겨도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오래 처할수록 의사결정 능력은 더 떨어지기 마련이다. 물론 이 게임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고안되었다. 만약 게임 사항을 역전시켜서 위험을 무릅섰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게임 방식은 미래의 수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 주식이 많은 하락 장세에 대한 좋은 비유다. 즉 저평가 주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무서움 때문에 주식을 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식이 오를 때는 사지 못해서 안달인데 주식이 떨어지면 두려워서 못 사는 게 이게 다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투자를 위한 전투계획 2009년 3월 S&P500 지수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시장 수익률은 2007년 말의 최고점 대비 57%나 하락했다. 가격이 저렴할 때 구입해야 한다. 안 그러면 언제 사겠는가. 내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매우 간단하다. 당시 시장은 우리가 20에서 30년간 경험하지 못한 가치평가 수준까지 내려갔다. 물론 가치평가가 주식 매입을 위한 안정장치는 아니고 저렴한 주식은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의 3월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매수기회였던 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GMO의 수석전략가인 제러미 그랜섬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합리적이었던 사람들도 세계의 종말을 예고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무시무시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무장한 채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를 보낸다. 1974년에 경험한 것처럼 말기의 마비 상태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하락장에서 현금이 빚을 발할 것이다. 과잉 투자를 한 이들은 신경 쇄약에 시달리면서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할 것이다. 똑똑하고 돈 많은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총명하다는 사실을 쉽게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관성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만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이들은 시장이 회복될 때 큰 기회를 놓친다. 최근에 보면 시장이 뒤숭숭하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핵을 쏜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돌잖아요. 항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세계의 종말을 예고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말기 마비를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재투자를 위한 전투계획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마비된 상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소한 조치보다는 중요한 조치 몇 가지를 취하는 게 낫다. 낮은 곳에서 거대한 발걸음을 한 번 떼는 것도 좋지만 악마와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은 크게 몇 걸음 내딛는 편이 더 안전할 것이다. 완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후 경직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동의를 구해야 한다. 즉 당장 투자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터널 끝에 빛이 보일 때 반등하는 게 아니다. 여전히 깜깜하지만 전날보다 알아볼 듯 말 듯 주위가 아주 조금 밝아졌을 때 반등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막 올리면서 시장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조짐만 보여도 시장은 반등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는 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스 클라만도 이렇게 말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다급하게 투매가 발생하면 외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나고 보면 투자 결정을 할 때 펀더멘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항상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적의 매매 시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언제쯤 바닥을 칠지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그런 전략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닥에서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다가 시장이 안정돼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른 구매자들과의 경쟁이 훨씬 치열해진다. 게다가 바닥에서 회복될 때는 주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른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고통스러운 하락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앙드레코스톨라니는 달걀 모형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달걀의 아랫부분일 때 천천히 매수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넓게 두고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재투자를 위한 전투계획은 우리가 겪는 공감격차를 모두 인정하고 두려움으로 인한 말기 마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클러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하나 있다면 바로 잘못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다. 좋은 투자 기회가 없을 때는 현금을 지고 있겠다는 의지, 명확한 매도원칙, 확실한 위험해피, 상환 레버리지 회피 등 우리는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주 설명한다. 클러머는 상황이 안 좋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근원을 없앰으로써 공감격차와 두려움으로 인해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이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도 무리한 투자 결정을 내리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바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기간에 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끌어서 투자를 하면 그것도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만드는 상황 자체를 없애야지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애원하지 않는다. 기원전 6세기에 활약한 시인이자 철학인 노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애원하지 않는다. 애원하는 사람은 지식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를 예측하는 데 집착하는 듯하다. 다들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가 선호하는 기업가치 평가 방법인 현금 흐름 할인법은 미래의 확실한 현금 흐름을 예측한 뒤 그것을 다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버쿠셔 회사회의 공통대표 찰리 먼거는 이렇게 지적했다. 내가 본 최악의 사업 결정은 미래의 예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뒤 이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다. 정밀한 수학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경영대학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거기서도 뭔가를 가르치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금리 방향을 예상한 다음 그런 상황에서 잘 될 만한 분야를 가늠하고 마지막으로 그 분야에서 어떤 종목이 잘 나갈지를 짐작한다. 당신이 예측한 내용이 70% 정도 맞았다고 하자. 이는 일반적인 적중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네 가지 예측이 모두 정확해야 하는 경우 실제로 그것이 맞을 확률은 24%에 불과하다. 이제 애널리스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에 포함된 예측수, 판매량, 비용, 마진, 세금 등을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앞일을 마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설령 기적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사람들이 일치된 의견과 달라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이 추가된다. 즉 예측을 잘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측하면 그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모두 예측에 실패한다고 하고요. 예측 실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얻은 결론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한 우리가 예측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것이다. 케인즈에게 미래를 예측해달라고 하자. 그건 알 수 없죠. 라고 대답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예측이 아닌 분석으로 예측에 의존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벤 그레이엄이 지적했듯이 분석이 예언이 돼서는 안 된다. 애널리스트는 예언가가 아니라 분석가라고 불린다. 투자자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업의 특성과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현재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즉 미래의 전망이 좋은 기업보다는 현재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공감하는 마지막 방법은 오크트리 캐피털의 회장 하워드 막스가 잘 설명해준다. 그는 예측할 수는 없어도 준비할 수는 있다고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그는 2001년 11월에 오크트리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 담과 같이 썼다. 내가 무시하는 것도 몇 가지 있고 철저하게 믿는 것도 몇 가지 있다. 경제 예측도 전자에 포함되는데 나는 이것이 시장의 가치를 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기순환과 그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다. 당신은 이는 모순된 얘기다. 경기순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인데 당신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라고 항의할지도 모른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 주장을 약화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투자는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예측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처할 때의 핵심은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지금 있는 위치만큼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지금이 경기순환 주기 중 어느 단계이고 그러한 사실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경기순환의 시기와 규모, 형태를 예측하는 격과는 다른 문제다. 이는 어떤 사람이 과체중인지 저체중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 사람의 정확한 체중을 알 필요가 없다는 벤 그레이엄의 말과 일맹 상통한다. 위 세 가지 방법은 예측과는 다르다. 그러나 투자에 유용하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 미래를 아는 척하지 않으면서 투자할 경우 매우 다른 관점이 생기고 시간 낭비에 불과한 예측을 거부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행동의 함정을 극복하고자 할 때는 케인지의 말을 기억하자. 나는 정확하게 틀리기보다는 대략적으로라도 마치고 싶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2001년부터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장 사이클 중에 하강 국면 중간 이하는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이 하강 국면의 최하단 바닥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강 국면의 바닥에 근접해 있는 시점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자신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은 하락이 중반 이상을 넘겼을 때는 저평가 대중복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예측은 못하지만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서 자신의 투자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버블이 터질 때 같이 폭발하지 않는 법 2장은 꼭 숙지했다가 다음 버블이 터질 때는 꼭 빠져나와야겠습니다. 대중이 행동경제학을 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자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이 바로 버블이 발생일 것이다. 탈레브는 블랙스완은 아주 희귀한 사건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1. 예측할 수 없다. 2.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3.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인 것처럼 설명을 지어낸다. 버블과 그게 터지는 건 블랙스완이 아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놀라운 사건일 뿐이다.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예측 가능한 놀라움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1.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진다. 3. 결국 그 문제가 폭발해 위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는다. 예측 가능한 놀라움의 문제점은 큰 재난이 닥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재난이 발생하는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초보자를 위한 버블 확인법 어떤 일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면 결국 끝나기 마련이다. 이는 말도 안 되게 단순하면서도 엄청나게 통찰력 있는 말이다.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아서 진짜 같지 않아 보인다면 아마 그 생각이 맞을 것이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기억해두면 버블이 터질 때 발생하는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폭락장애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폭락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폭락이 멈출 때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버블이 역사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알아두는 것도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벤 그레이엄은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역사, 특히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때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시장의 매력이나 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버블을 이해하는 것만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분야도 없다. 버블이 상승과 하락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한다. 자산이동, 신용창출, 행복감, 위태로운 국면, 최종단계 1. 자산이동, 호황 발생 자산이동은 일반적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되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이익효용이 끝나는 외인성 충격이다. 새롭게 창출된 기회가 사라진 기회보다 많으면 이런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와 생산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 모두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호황이 탄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다. 밀은 이 시기 초반부터 새로운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하지만 성장 속도는 느리다. 라고 말했다. 2. 신용창출, 버블 육성 산소가 없으면 불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호황을 위해서는 신용을 키워야 한다. 민스키는 통합행창과 신용창출은 대부분 그 시스템에 내생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기존 은행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행 설립, 새로운 신용상품 개발, 은행 시스템 밖에서의 개인신용 확대를 통해서도 돈을 구할 수 있다. 밀은 이 단계에서는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낮고 신용은 계속해서 견실하게 성장해 회사를 키우고 수익을 늘린다. 라고 말했다. 3. 행복감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버리고 현재의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 기준이 도입된다. 지나친 낙관주의와 과신의 물결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가소평가하면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였다 하면 새로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존 템플던경이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경고한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말이 시장에 울려퍼진다. 밀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 병적일 정도로 과도하다. 사람들은 건전한 자신감이 아니라 맹신에 빠진다. 투자자들은 흥분한 나머지 투자한 자본을 통해 빨리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닌지와 같은 적절한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적절한 통찰력과 자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 투자는 성장성이 가장 위험한 수준일 때 가장 빠른 성장을 달성하려는 투기로 변질하는 경향이 있다. 4. 위태로운 국면 재정적 어려움 이때는 내부자가 주식을 매각하는 심각한 단계로 호환기에 지나치게 많이 쓴 레버리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급속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버블의 이 단계에서는 사기 행각도 종종 볼 수 있다. 밀은 레버리지 사용의 위험과 그것이 얼마나 쉽게 자산재고 처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자기 돈과 빌린 돈을 합쳐서 투자한 트레이더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품이나 생산물을 아주 낮은 가격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가혹한 의무를 지게 된다. 5. 최종 단계 대폭락 버블 생애 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대폭락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에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더 이상 시장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자산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팔아치우려고 한다. 밀은 또 버블이 터진 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과 자산의 평가 절하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구매력도 제한된다.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윤도 계속 감소한다. 시간만이 상산조각이 난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상처를 건강하게 아물게 한다.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버블은 이 틀에 끼워 맞출 수 있다. 이는 버블을 피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사고와 분석을 이끌어줄 것이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이야기해서 주식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파티에서 자신의 주변에 와서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그리고 주식을 추천할 때가 주식 시장의 꼭대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돌이켜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까지 주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주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많은 주식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왜 그때가 버블이었는지 생각을 안 한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무래도 지금이 꼭대기일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설마 지금이 버블이겠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블도 지나고 나면 버블인 게 확실한데 이 버블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버블이 인간 행동의 부산물이고 인간의 행동은 매우 예측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버블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버블이 발생하거나 터지는 사건은 블랙스완이 아니다. 물론 버블이 꺼지는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패턴은 예측할 수 있다. 이베이야르의 말처럼 때로는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할 확률이 얼마나 낮은가 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때로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도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확률은 적지만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큰 손해를 볼 확률이 커진다면 그때는 버블의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번 폭락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반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꼭 자세히 보고 메모로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점에서 폭락하는 것은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폭락장에서 올라가는 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음 투자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 버블과 폭락이 순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폭락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시장을 떠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와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주식의 순환이 반복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여기 매몰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즉 자신이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워서 매도를 못하고 머뭇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견해를 고수하기보다는 빈 종이를 꺼내놓고 투자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상상하면서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감안할 때 주식을 새로 매입하거나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게 좋을까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다. 답이 긍정적이고 현재의 투자 방향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두어도 좋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이 나왔는데도 기존의 투자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장 바꿔야 한다. 다들 자신의 투자 상황을 재검토하면서 백지 상태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의 투자 방향이 잘못된 가정 즉 지속적인 이원 확장 등을 기반으로 하는가? 지금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뭔가를 놓친 것일까? 후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자꾸 추천 종목을 바꾸는 애널리스트들을 비난하기보다 용서하면 보수주의 편향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수주의를 물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즉 몇몇 사람들이 일부러 당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뒤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어떤 종목에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매도를 꺼리고 있다면 자신이 매수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분함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투자 성과가 저조할 때 손실을 입으면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려는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행동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반대는 물론 인내심이다. 인내는 과잉 행동장애 투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는 같이 투자를 할 때 너무 성급하게 매수나 매도를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 투자에서는 성급한 투자와 잘못된 투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같이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한 상향식 탐색을 거쳤는데도 괜찮은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면 인내와 규율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할 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 오렌 버핏은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얘기한 바 있다. 즉,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 없는데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마의 현재라고 불리는 버핏의 말처럼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보다는 덜 불편하다. 경제학자 폴 세뮈얼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투자는 따분해야 한다. 신나고 흥분되면 안 된다. 투자는 페인트가 마르거나 풀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비슷해야 한다. 짜릿함을 원한다면 800달러를 들고 라스베이거스로 가라. 물론 라스베이거스나 처칠타운스 같은 경마장 혹은 메릴린치 지점에서 부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테지만 말이다. 그리고 세스클라마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매순간 돈벌궁이를 하면서 솔깃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기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롭기도 하고 또 시류와 반대되는 시간이겠지만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꽤 도움이 된다. 여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투자는 따분해야 되고 풀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즉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따분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꾸 스릴을 즐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거스르는 괴로움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다. 역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파는 주식을 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사는 주식을 파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행동이다. 하지만 이렇게 괴롭기는 해도 역투자가가 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꼭 필요한 전략이다. 존 템플턴 경의 말처럼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없다. 또 케인즈는 이렇게 지적했다. 투자의 주요 원칙은 대중의 의견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모두가 가치를 인정하는 투자 대상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근시안과 손실 깊이입니다. 손실을 깊이하는 경향이 유전자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우리의 근시안정 태도, 즉 단기적인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태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주가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자꾸 확인하면 할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구 결과 사람들이 보유 주식의 수익률을 자주 확인하지 않을 때 더 많은 투자를 할 의향이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엘 그린블라트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 손실 깊이는 그가 알려주는 마법 같은 공식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행동 편향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시장 평균보다도 못한 실적을 내는 주식을 매일 부지런히 지켜본다고 상상해보라. 마법의 공식에 따라 투자한 포트폴리오도 12개월 중 5개월은 시장 평균보다 저조한 성과를 올렸다.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마법의 공식을 이용한 포트폴리오는 4년에 한 번꼴로 시장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다. 우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이럴 때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적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요. 보통 분기나 연단위로 실적을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와 근데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는 거의 막 시간 단위로 주가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에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선택했다면 매일 혹은 매초 그 실적을 확인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 개인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종목들로만 채워져 있지만 단기적인 손실까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포트폴리오 실적을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세스 클라먼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실적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장기 투자에 집중하려는 그의 전략과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투자 관리자들이 우수한 일간 실적이나 주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행동은 비합리적인 데다가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져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얻는 데서 얻는 행복보다 손실을 얻는 데서 얻는 불행이 두 배가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똑같이 오르고 내려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보고 있는 게 정말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HTS를 지워버리고 아예 보지 않는 게 최적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읽다 보니까 폭락 시장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것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시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투자 시장이 너무나 불안정한 것 같아요.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도 그렇고 이자율이 너무 급속하게 오르는 것도 그렇고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상황도 그렇고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 많은데요. 하지만 투자하는 마음 같은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장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나가야겠습니다. 이 책에서 투자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법을 많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투자하는 데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고 영상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